이번엔 뭐 기본이지 아 뭐야 사실 탑점.. 탑점화야? 라인 땅겨 아 뭐 개판이야 수업한건가? 어떻게 된거지? 반갑습니다 뭐야 대교 좀 해야되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짠 치즈 더 먹었는데 안 먹어지는거기 뭔 개소리야 안다 더 맞아라 잘가 잘가 이거 클릭 안쓰지? 아 애 점하지? 애 쓰레기 점하잖아 생각해보니까 아 나 뭐한거냐 아 몰라 그냥 밥 먹더라도 이거 빨리 밀어야돼 야 밑에 밑에 걸은거 실화냐? 야 젖댓다리 진짜 젖댓다리 아 뭐야 얘 누구야 얘 왜있어 여기에 시게임 됐어 더이상 안된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궁 뭐야 이거 궁 에반데? 아 니들 먹어 이거 니들해야돼 아 라이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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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이즈가 가야지 빨리 나 오다가 근데 나 핑업인거 같은데 살짝 기분탓인가? 라이즈 파일럿은 일단 합류는 안하는거 같고 그냥 아 아 이거 내 공부해두면 이거 조마까지 돌면 안하겠는데 말 안하겠는데 그래도 남자라면 남자면 굳이 로그에 평화 있었던거 같아 내가 내려가야된다 이거 내가 내려가야된다 이거 땡 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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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쁘다 만다 이쁘다 만다 배 쓰레쉬 있어야지 이런거 먹어 이런거 바로 해 쓴다 오 이거 좋습니다 abyte 로드 걸어 비트 다해버리면 모르냐 빨리 걸어 왔다갔다해 계속 그리고 왔다갔다하면 결국에는 그렇게 되어있어 애들이 다 왔다갔다 하면서 쓰레쉬가 한 명씩 쏘면 되잖아 생각이 쉽지 이런거 상대방이 포기할때까지 계속 왔다갔다 하는거야 지금 게임이 터져있어 나 죽었다 그래서 두마리 잡겠다 물인데 쟤네는 진짜 개물이 아니야 이거 나 잡는다고 이렇게 한거야? 이건 쟤네들 실수지 상대 내가 좀 700원이긴 한데 이건 방금 우리가 바롬쪽에 있기때문에 쟤네가 뺏어야지 어어? 이야아아아아아 쉽다 쉬워 그냥 이거 애들 안막을거에요 이거 막으면 망해서 나 공폐키면 안된다 뒤에 있어야돼 이거 밀고 용가는게 가장 베스트다 지금 다 죽었네 이거 다 많았지 내 공 다 깔렸지 내 공 다 깔렸지 내 공에서 한 2초정도만 있어도 게임 다 터지지 지금 나 진짜 떼땐데 2초면 데미지 봐봐 데미지가 2초에 한 한 600은 600 이상은 될거야 한 700? 다들 700 데미지 한 번에 받는건데 2초 있으면 그냥 혹시 뭐 다 근데 방금은 한 2초 있었으니까 다 한 700씩 받았으니까 유튜브가 거의 두에요 유튜브 서리럼블 아 운대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 가야돼 라우프 너무 아프가지고 아 아 까비 미안하다 아 뭐야 이거 이거 아프다 근데 잠깐만 이거 아프다 참고로 수고하셨습니다 아 기능이 잘못됐어 수고하셨습니다 유튜브 구독해주세요 구독 재밌었죠? 원래 뭐야 사일러스 상대할때는 한타 때 약간 궁을 뺏기면 안돼 이거는 뭐 그냥 세트한테 탑은 정글 두게 되어있으니까 정글 두고 아 이즈리얼은 이길 수가 없다 진양을 한타 때 뭐지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그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